시광전도 6월 모평입니다. 그린 가는 전자기파를 파상에 따라 분류한 것을, 그 다음에 나는 1965년에 펜지어스와 윌슨이 가의 C에 속하는 우주배경 복사를 발견하는데 사용된 안테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뭐 잡설이 뭐 많은데 펜지어스, 윌슨이네,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보면은 일단은 A, B, C 얘가 누군지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감마선 다음에 뭡니까? X선, 감액자, 그 다음에 가시광선, 적 마이크로파죠. 그 다음에 라디오파, 그죠? 감액자가 적마라 이거 항상 외워두셔야 되고, 여기서 그냥 대놓고 줬지. 나는 지금 뭐라고?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안테나다. 라고 지금 준 겁니다. 뭐 앞에 뭐 나는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어쨌든 얘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거구나. 그냥 이것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봅시다. C는 마이크로파다. 라고 그랬는데 맞죠? 그치? 적외선과 라디오파 사이니까 마이크로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 라고 그랬는데, 자, 이쪽으로 갈수록 뭐다?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아지고, 그치? 에너지는 커지고 진동수는 커진다.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치? 진동수는 A가 B보다 어때? 크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죠? 니은은 틀린 지문. 그 다음에 디귿. 즉, 진공에서의 속력 그랬는데, 자, 전자기파 진공에서의 속력은 뭐다?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같다. 이렇게 가주셔야 됩니다. 그죠? 파장이 짧아지는 만큼 진동수가 커지기 때문에, 자, 항상 진공에서의 속력 C는 어떻게 된다? F람다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진동수가 커지게 되면은 파장이 작아지기 때문에, 자, 이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다라고 하면은 틀린 지문 되겠네요.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